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완입니다. 반갑습니다. 하기 전에 공지사항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에 청송촌놈 신창완 치면 나오는 사람들 전부 사기꾼입니다. 저 사진을 치는 사람도 있는데 다 사기꾼이에요. 여기 지금 계속 지금 사고가 터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저때 청송촌놈이냐 이러면 전화분노로 음성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 3명이 있는데 3명 다가 사기꾼이에요. 사기를 지금 1명은 57명 치고 있고 13명 치고 있고 5명 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사건이 영등포 경찰서에 계속 제가 불려가요. 이것 때문에 불려가니까 여러분 혹시 청송촌놈이 뭐 한다 이러면 전화분노를 요구하셔서 여러분 또 통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청송촌놈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전화분노를 물으면 그때부터 차단해요. 여러분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화를 꼭 물으셔가 통화를 꼭 해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최근에 어 공부 수준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 어 허가 끓여요. 허가 끓이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계속 공부를 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 초급 중급으로 이제 못 돌아가요. 계속 이제 고급으로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급이란 게 뭐냐 우리가 학사 때는 잡다한 걸 배우고 석사 때는 뭐 사회 이렇게 배우지만 박사 때는 더 깊은 거 한 개만 배우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계속 박사 과정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한번 삐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전환선이 하락할 때 주가가 상승하죠. 그죠? 보통 전환선이 상승하면 주가가 상승하고 전환선이 하락할 때 주가가 하락하는데 이제 전환선 하락할 때 주가가 상승하는 요인인데 첫 번째가 이제 주가가 상승하지만 기준선과 이격이 벌어지면 주가는 다시 하락되는 장기 행보한다. 1번. 자 1목 균형표의 책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전환선과 기준선의 골든 크로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뜨기는 떴어. 뜨기는 떴는데 전환선과 기준선의 간격이 벌어지면 골든 크로스까지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시겠죠? 더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전환선이 빅각일 때 전환선이 빅각일 때 주가가 상승한다. 코스닥 보시면 나오는데 전환선이 빅각일 때 전환선이 빅각일 때 주가가 떨어진다. 그런데 이 빅각일 때 기준선과 전환선 가격이 빅각 삭대해서 기준선과 빅각에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지만 연속적으로 가느냐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왜 못 가느냐 하면 본격적으로 상승은 안 한다. 왜? 기준선과 전환선이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환선과 기준선이 멀어지면 주식이 많이 간다 못 간다 못 가요. 내가 이야기했죠. 왜? 기준선이 서 있는 상태에서 전환선이 떨어지면 단기 투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 굉장히 이거를 여러분께서 아셔야 돼요. 그러면 결론 제가 이렇게 했죠. 뭐라고? 한 번만 비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만. 그러면 이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어제 코스피 더 간다고 오늘 방송했던 내가 이거 아니다. 내가 여러분 저 때 지난주 목요일날 여러분 여기까지 기준선까지 터치하면 주식이 안 갈 겁니다. 라고 했죠. 못 간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 보시면 기준선이 종합주가 지수가 기준선에서 다해가지고 저항을 봤습니다. 여기 올라가더라도 내려가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저 때 이제 빚각에서 주가가 상승합니다. 빚각에서 주가 상승 올라갔죠. 올라가면 전환선과 기준선의 이 폭이 벌어지면 주식이 본격적인 상승은 전환선과 기준선의 골든크로스입니다. 이건 일목선선님이 이 부분에서는 도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먹겠습니까? 빚각에 사는 것은 주식을 한 번만 비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을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정말 그러니까 한 번만 비워 먹어야 된다. 한 번만.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께서 이거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전환선이 움직이는 걸 사전에 알 수가 있잖아요. 전환선이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전환선이 고급과 당국의 협조로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이해했죠. 그러면 내가 기준선이 선 상태에서 전환선이 떨어질 때 주식이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옵니다. 여기서 연속으로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연속으로. 연속으로 안 갑니다. 연속으로 절대 안 가요. 기준선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연속으로 절대 안 가요. 안 가고 다시 떨어집니다. 횡보하거나 다시 또 1번이 보시면 이거를 여러분께서 굉장히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종목을 한 번 볼 것 같으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펄어비스라는 종목 지금 내가 이렇게 쳐고 싶은데 펄어비스가 기준선이 섰을 때 전환선 위로 올라가야 된다. 못 올라갔죠. 못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기준선이 계속 기준선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준선이 떨어진 자들 내에 견들에서 26일 견들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신적간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준선이 떨어질 때는 내가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횡보하다가 기준선이 떨어질 때 전환선이 올라가느냐 안 가느냐 이걸 봐야 된다. 이해하겠죠. 기준선이 떨어질 때 전환선이 올라가야 변고 그게 뭡니까. 전환선 기준선 골든파크로스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펄어비스 주식이 바닥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여기서 5.12평을 돌렸다 주식 사도 된다 이렇게 사면 안 됩니다. 왜 5.12평 돌렸을 때 어떻게 해요. 전환선 위로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환선 위로. 전환선 위로 올라 안 가면 펄어비스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 전환선 밑에 주식을 먹는 거는 그거는 현명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전환선을 올라갈 때 전환선이 언제 올라가. 전환선이 횡보할 때 잘 못 올라가요. 횡보할 때 잘 못 올라가. 전환선이 빗각으로 갈 때 상승한다 했겠죠. 그 빗각 때 기준선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 사전에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거 사전에. 최근에 제가 이제 이거를 가르쳐줬더니만 여러분이 먼저 앞서는 분이 있는데 앞서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점이 이제 26일. 26일이죠. 고점이 26일에 여기까지 26일이다. 26일. 이때 가장 변곡의 기준선이 이제 이때 기준선이 떨어지겠죠. 이때 기준선이 떨어지던 전환선. 그럼 이걸 이제 한번 그려봅니다.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대충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26일입니다. 26일이 되면 이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가 이때부터 기준선이 이제 횡보를 하고 이때 이제 이때 엄청 떨어지죠. 기준선이 계속 떨어집니다. 기준선이. 기준선이 이렇게 이제 계속 폭포수처럼 이렇게 떨어집니다. 폭포수처럼 떨어질 때 전환선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환선이 올라와야 돼. 전환선이 신고가로 올라와야 되지만 신저가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럼 전환선 여기가 저점이면 9일입니다. 9일. 9일. 이때죠. 왜? 이때 가만히 있어도 전환선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럼 이쯤 가야 됩니다. 이쯤. 그럼 앞으로 뭡니까. 이 주식이. 본격적으로 매수는 어떻게 해요. 두 주 있어야 돼요. 두 주. 두 주 있어야 매수한다. 이렇게 사전에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뭐 제가 보여줄 수도 없고 했는데 제가 요즘에 우리 많은 분들이 놀래요. 많은 분들이 저희 우리 방에 놀래는데 오늘 이렇게 폭락. 어제도 주가가 안 좋았는데 제가 상한가가 우선 3개 아니면 4개 나오거든요. 그중에 한 개를 찍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저는 추천주를 9시에 드리거든요. 오늘 HLB 글로벌 어제 장중혜 추천하고 오늘 장전에 또 추천했는데 어제는 혜인을 추천했어요. 그래서 상한가를 갔는데 그런 거를 한번 여러분하고 어떤 부분에서 전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혜인을 한번 볼게요. 혜인을 제가 어제 글피에 줬어요. 글피에 아침 여기서 식가를 줬어요. 글피에 혜인을 줬어요. 왜 줬어요. 여러분 보이죠? 이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죠. 전환선과 기준선이 폭이 좁을 때. 그리고 구름 폭이 좁. 제가 여러분한테 듣겠죠. 4개를 보자겠죠. 제가 여러분 뭐라 하십니까? 구름 폭이 좁을수록 구름 폭이 좁을수록 돈 먹을 확률이 높다 낮다? 높다고 이야기했죠. 그 혜인을 제가 글피에 추천을 했어요. 추천을 해가지고 오늘 상한가를 먹었거든요. 그리고 HLB는 어제 추천하고 오늘 추천했어요. 어제는 제가 추천을 많이 안 했어요. 조금만 사라. 이렇게 왜 조금만 사냐면 역배열에서는 최하 20일 신고가가 돼야 되거든요. 21일 신고가가 안 됐어요. 어제. 21일 신고가가 어제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사라. 그런데 어제 전환선과 기준선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내가 여기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보입니까? 선행 스팬2가 움직일 때 주식을 매수하면 돈 먹을 확률이 있다.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잘 보시면. 이게 이제 제가 잘했다고. 여러분 내가 이거 추천하니까 왕창 먹었다. 그거는요. 그거 동네 초나들이 하는 겁니다. 초나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 7, 7병국이거든요. 이 7, 7병국에서 주식이. 자 어제 보면 어제 이제 7, 7병국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죠. 7, 7병국에서 주식이 선행 스팬2가 떨어질 때 선행 스팬1이 상승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대세 변곡이라고 했죠.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죠? 선행 스팬2가 떨어질 때 선행 스팬1이. 이거는 몇 번이나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 거기다 뭡니까? 기준선이 글피에. 왜 이래요? 기준선이 글피에. 제가 이제 여러분이 보면 기준선이. 이때 기준선이 한번 보시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준선이 떨어질 때 전환선이 오르면 주식이 어떻게 돼요? 자 거기다가 뭡니까? 전환선이 여기서 보시면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어제 주가가 9일에 신고가를 갱신했기 때문에 주식의 전환선이 바뀐 거죠. 아침에 전환선이 이게. 자 이 겐들을 확대해 볼게요. 자 겐들을.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이 겐들이. 이 겐들이 종가가 되니까. 이게 9일에 고가가 돼가지고 전환선이 횡고했습니다. 그럼 주식을 살 때는 전환선이 빚각이었죠. 왜 그 빚각.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 이때 9일에 고가가 전환선이 이때보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살 때 지나고 나서 전환선이 횡보했는데 전환선이 횡보했는데 왜 샀냐. 아니요. 살 때 빚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전환선이 빚각일 때 주식을 살 때 샀어요. 그래서 사가 그 주가가 9일에 고가가 된다. 되면 보유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9일에 보유가 고가가 아니다. 보유하면 안 되죠. 제가 깼죠. 왜. 전환선이 상승하면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제 제가 여러분 역별 어제 많은 분들이 역별에서 왜 이걸 추천하느냐. 청송님하고 이야기가 안 맞지 않느냐. 저희 방에서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준 거예요. 뭐냐면. 자 한번 생각해봐. 지금 이 주가가 떴기 때문에 전환선이 횡보다. 전환선이 한번 보시면 이게 떴기 때문에 전환선이 횡보다. 아침에 전환선이 횡보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11켄들이. 왜. 이게 어제 종가로 전환선이 움직여버린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 이 말이 뭐냐면 역별에서 21신고가 사는데 11신고가에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 산다고. 언제 산다고. 기준선이 떨어질 때. 기준선이 떨어질 때는 전환선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면 사도된다. 네켓죠. 기준선이 횡보하다가 떨어질 때 전환선 올라가면 그게 뭐라고. 변곡이다. 이거를 제가 계속 추천을 했어요. 이유.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난번에 전환선을 할 때 기준선이 하락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두 번째 겁니다. 전환선이 하락인지 확인을 하고 세금 스펀트 기준인데 그거 보면 2번 발생된 주가. 요게 이제 합니다. 자 오늘 거 펴주세요. 오늘 거. 오늘 거 보시면 주가가 상승하지만 기준선과 이격이 벌어지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자 1번 한 번 보세요. 1번. 1번 이게 굉장히 적립이 돼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준선이 서는데 전환선이 떨어져가 주가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때 기준선과 전환선이. 자 기준선이 여어있는 상태에서 전환선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전환선 기준선이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벌어지죠. 벌어지면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적어요. 역배열이 적죠. 그러니까 한 번만.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다른 종목 한 번 뭐 보겠습니다. 벌어집서. 자 전환선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 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도. 전환선과 기준선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주가가 돈 먹을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낮죠. 먹어도 어떻게 한 번만 먹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한 번만 먹어야 돼요. 한 번만. 이거 한 번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문제가. 지금 뭡니까. 이거 펄어러비스 담보부족이에요. 담보부족. 펄어러비스 지금 깡통차죠. 이럴 때 주식 언제 사입니까. 한번 가보면. 자 펄어러비스 우리 개인들이 여기서 분명히 샀을 겁니다. 이게. 여기 사가지고 또 깡통 났어요. 이 깡통. 여기. 자 펄어러비스 이런 거 어떻게 사야 돼요. 이거 시세하면 냅니다. 이럴 때 여러분 뭐. 뭐 사야 돼요. 큰 손들의 움직임을 봐야 돼요. 거리량 지표에 뭐를. BII를 봐라. 이 BII가 어떻게 됐어요. 얘들이. 이거 하면 대주주 지부 분명히 높은 채 종목이에요. 이거 안 봐도 내 돋보기입니다. 펄어러비스 한번 볼게요. 이거 대주주 지부이나 아니면 주주가 많아요. 여기 보세요. 맞잖아요. 주주가 13명이에요. 13명. 꼭 주주가 많은데 왜 나쁘다 하냐. 주주가 많으면 주주 중에 그 주식. 대주주 주식을 갖고 명동 가서 주식담보대출회가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왜. 내가 그 일을 해줬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이거 큰 손들이 안 들어오면 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큰 손들. 이게 분명히 깡통 많이 찼어요. 엄청 찼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내가 여러분. 여러분이. 주식을 살 때 사더라도 이미 전환선이 이렇게 떨어질 때 기준선에서 너무 많이 떨어졌을 때 사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왜. 주식의 본격적인 상승은 전환선과 기준선의 골든크로스로 간단 말이죠. 아시겠죠. 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환선과 기준선. 자 여러분 종목 한번 올려보세요. 종목 올리면. 자 한번 볼게요. 2, 6, 3, 8 빵빵 한번 볼게요. 이 종목 한번 볼게요. 이거 뭡니까. 감정 넣지 말고 때려야죠. 감정 맞고 때려. 거짓말 아닙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보세요. 대주주가 66%잖아요. 대주주가 오픈베이스. 왜. 이게 대주주가 66%라는 말은 뭡니까. 주식을 지 맘대로 아는 거예요. 올라오면 위에 66% 갖고 있는 사람들요. 66% 이상 갖고 있습니다. 아웃사이드에 서든에 팔천. 거의 팔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빠지면 지주식이니까 밑에 사고 위에 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내가 안 봤어요. 내가 이걸 다 어떻게 보겠습니까. 왜.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자 볼게요. 자 디지캠. 이 주식 왜 안 됩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주식. 이 깡통 나와 이 주식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왜 안 됩니까. 이 주식 이거요. 이게 진짜 기본적 분석이 필요한 주식이니까. 이거 왜 안 되는지. 이거 추천해 있는 사람들 몇 명 있더라고요. 이거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디지캠. 자 신용태. 이것도 우리 또 조카빨이네요. 용자 돌려요. 이 대주주가 아홉 명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여러분 신기 안 합니까. 저 친구가 저 종목을 다 외우지도 않았을 건데 어떻게 그걸 다 아느냐. 이 주식도 대주주가 주식을 갖고 장난치는 선수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고점에 요가면 안 되죠. 고점에 팔아 쳐 잡수코 감자 해가지고 저점에 이래 되어버렸죠. 배당. 야 나쁜 넥스죠. 그러니까 우리 PD님 말씀이 이런 거 안 물리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라 갑니다. 아시겠죠. 그거 보겠습니다. 093370. 자 윗꼬리는 묻지 마세요. 윗꼬리는 무조건 치고 다시 하세요. 3분의 1 이상 매도. 이건 묻지 마세요. 윗꼬리는 무조건 매도입니다. 일단. 자 파트론입니다. 자 이 종목 보세요. 자 이 종목 청송님이 말했는 대로 맞지 않습니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내가 방금 공부하는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자 빛가에서 떨어집니다. 자 빛가에 떨어져서 주가가 올라가죠. 자 올라가면 골드 날 때까지 내가 몇 겠습니까. 기준선이 떨어질 때까지 이걸 공식을 외워야 됩니다. 기준선이 이어서 떨어집니다. 이어서. 기준선이 떨어질 때까지 주식이 어떻게 해요. 기준선이 떨어질 때까지 주가가 어떻게 해요. 보초섭니다. 보초. 주식의 본격적인 상승은 전환선과 기준선의 골든크로스 난 후에 주가가 뜹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더 쉽게 한마디로 드릴게요. 구름은 역배열에서 주가 내가 주식을 샀어. 역배열에서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이 구름이 뭡니까 여러분. 매몰되고 60이 리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이 저점에 사가지고 20, 30% 먹으려고 하면 61이 리평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환선 기준선 골든크로스 안 난 상태에서 수익이 20, 30%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그러면 이동평균으로 말하면 역배열에서 이동평균 5이 리평 보는 거 아니고 10일, 20일 골든크로스가 납니다. 10일, 20일 골든크로스 나기 전에 낙폭과자가 삐쭉한 거 빼놓고 정상적으로 수익이 20%대 안 나요. 안 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 강의의 1번에 깊은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 방금 이게 주식이 지금 공부하는 게 뭡니까. 역배열에서 주식 사는 거죠. 역배열에. 역배열에서 주식 사는 것도 두 분류가 있다 이거죠. 한 분류가 뭡니까. 10일, 20일 골든크로스가 역배열 상태와 골든크로스 전체적인 추세에 추세라 말합니까. 우리가 추세라니까 60일 이평이 상승하는 게 추세죠. 맞지 않습니까. 추세가 60일 이평 상승하는 게 추세잖아요. 추세 전에도 음추세와 양추세가 있다 이 말이죠. 양추세가 뭡니까. 전환선, 기준선, 골든크로스가 되는 거고 전환선, 기준선, 골든크로스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방금 배운 거 보면 지난번하고 전환선과 기준선이 골든크로스 안 된 상태에서 기준선이 섰을 때 전환선이 떨어질 때 주가가 올라갈 때 그때는 뭡니까. 기준선 위로 올라가더라도 기준선 정근에서 어떻게 해요. 한 번 먹고 어떻게 해요. 매도를 쳐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한 번 볼게요. 090710 이거 보세요. 이거는 반대죠. 자 이거 반대로 보면 됩니다. 반대로. 자 윗꼬리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 윗꼬리에서 이거 쳐야죠. 치고 자 여기가 섰을 때 여기가 올라가면 뭡니까. 주가 밀리는 거 아니에요. 밀리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밀리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반대로 보면 돼요. 밀려요. 그렇지만 이 자리가 뭡니까. 이 자리가. 이 자리가 무슨 자리. 이 자리가. 전환선 기준선 정비율상.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단기에 한 번 비어먹는 매수자리단 말이에요. 매수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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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게 어디 갑니까. 전환선 가면 끝나요. 끝나. 그러면 이 주식이 본격적으로 언제 떨어집니까.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언제 떨어져요. 본격적으로 언제 떨어지냐면. 어떻게요. 기준선이 올라갈 때. 기준선이 올라가려고 하면. 이게 내일부터 기준선이 올라갑니다. 기준선이 올라갈 때 전환선이 떨어지면 먹겠죠. 이게 반대죠. 상승과 하락의 구조 반대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자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죠. 자 이 종목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아까 이야기했죠. 자 아까 뭐랬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내가 골든하기 전에 이 기준선이 뭐라고요. 저항선이다 얘기했죠. 저항선. 저항선. 자 여기 보세요. 전환선이 역배열이면 주식이 간다 안 가요. 골든하여 갑니다. 골든하. 골든하여 갑니다. 골든하여. 골든하여 갑니다. 골든하여. 골든 안 나면 절대 주식 안 갑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골든 안 나면 본격적으로 할 때 전환선 기준선이 푸트 어떻게 해요. 정비율. 이게 이거. 일목균형 모르지만 11,21 정비율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11,21 정비율이 됩니다. 제가 아직까지 이까지 안 갔습니다. 앞에까지 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 한번 보세요. 어제 종합옷정지표입니다. 코스피가 어제 기준선이 다였어요. 내가 어제 다 왔다. 아침에 정강후약입니다. 이렇게 어제 제가 프리핑을 했어요. 프리핑을 했는데 온 방송에 장이 바닥이 됐다. 반도체가 바닥인 것 같다. 이렇게 떠들어가지고 어제 개인들이 왕창 샀어요. 왕창사가 오늘 아침에 왜 됐습니까. 왕창사가. 미국이 사상 최대 폭락이나 어떻게 됐어요. 아침에 얼굴이 전부 새파르게 질려버렸죠. 지금 본전이 안 돼요. 이걸 모른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아침 시황하는 사람들이 역배열 상태에서 21위 평가 기준선이 저항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요. 기본이에요. 이거 진짜 기본입니다. 10일, 20일 역배열 상태에서 21위 저항이다. 전환선과 기준선이 역배열 상태에서 기준선이 저항이다.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주식 제일 간다고 뜯어드는 거예요. 수급 나발. 수급이 먼저 내 수급 나중에 수급에 대해서. 수급 외국인 사고 기관 사고 개인상 그 수급입니까. 그 수급 아니에요. 내가 대놓고 할게요. 그건 수급 아닙니다. 그거 진짜 수급 아니에요. 그거요. 수급의 찌그레기예요. 찌그레기. 그거 수급의 찌그레기입니다. 찌그레기. 여러분 우리 전체 주식시장에 요금하고 주식시장에 눈에 보이는 거는 주가 주식 거래량이 65% 차지하고 선물 파생입니다. 근데 옵션은요. 100배 이상이고 선물 그걸 환산. 그러니까 환산으로 하면. 환산으로 하면요. 주식이 25% 이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인 기관 사는 거. 그걸 수급이라고 뜯은 X들은 X입니다. X. 아시겠죠? 자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into the Pig Network 이자 지방 불고요. 아시겠죠? 그렇대출이입니다.